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펌웨어 버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바뀌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라고도 하고 새로운 UI 디자인이 들어가서 V11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받은 공식 펌웨어 버전은 FST 업데이트가 추가된 2021 44.25.6입니다 1년 동안 많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이번에 가장 많은 변화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풀셀프 드라이빙 베타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FST 관련 업데이트도 받았습니다 풀셀프 드라이빙 일시 중단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기 위해 실내 카메라와 핸들의 손감지를 이용해 판단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 강제 중지를 받았었고 오토파일럿 페이지에 표시해주고 있었는데 2주 좀 넘고 다시 확인해보니 주의받았다는 메시지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FST 베타 버전 10.8에 많은 부분이 향상 추가되었습니다 잘못된 세치기 차량 인식으로 인해 감속되는 부분을 50%나 줄였고 차선 지정 에로도 19% 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트래킹 입자에서 차량 컨트롤의 대기시간을 20%나 줄였다고 하고 회생 제동을 더 잘 컨트롤해서 좀 더 부드럽게 정차하고 에너지 효율을 늘려줬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의 트레이닝을 거쳐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동물들의 레이블링 에러율을 5% 더 낮췄고 시야 안에 들어온 사물 속도 추정을 향상시켜 이유 없이 속도 줄임을 낮춰줬다고 합니다 차선 얼라인먼트를 기오메트릭 확인으로 한 번 더 대조해서 이유 없이 속도가 줄어드는 걸 줄였고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비보호 좌회전 스피드 프로필을 향상시켰습니다 우회전할 때 자전거 전용 라인을 좀 더 신경 써서 터닝하게끔 업데이트가 되었고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부드럽게 멈치도록 향상된 부분과 시야 끝에 합쳐지는 기대 모델링과 잘 안 보이는 사물의 모델링을 향상시키면서 좀 더 부드러운 도로 합률 컨트롤을 해준다고 합니다 궤적 처리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조절해서 전체적인 승차감을 완화하였고 좀 더 많은 궤도 모델링을 통해 짧은 구간에서 차선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향상시켰습니다 차선 변경 간격과 앞차량 계산을 향상시켰고 스크린에 보여주는 차량 궤도 비주얼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버전 10.8에도 많은 부분이 추가 향상되었는데 조만간 또 테스트해볼 테니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해주세요 이번 업데이트에 FSD 베타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을 위해 풀셀프 드라이빙 설명이 들어가 있었고 주행 상태 화면도 다시 개선되었는데 이젠 왼쪽 주행 화면을 옆으로 드래그하면 지도 부분이 없어지면서 풀스크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비 중에 풀스크린으로 사용 중이면 도로 안내 정보는 왼쪽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행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 보면 운전자가 지도에 신경을 덜 쓰고 FSD 주행 화면을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풀스크린으로 써봤지만 FSD가 아닐 때는 지도를 보면서 운전하는 게 더 편하긴 했습니다 풀스크린에 지도가 조그만하게 보여주는 옵션이 생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카메라로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사용 중에 운전에 주의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처음으로 주의 메시지를 받았고 오토파일럿 페이지로 가면 원아웃이 되어 있는 표시가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원아웃 메시지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업데이트인 만큼 이스트에그 기능이 몇 개 추가되었는데 모델X에만 가능했던 라이트쇼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노래로 라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직접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라이트쇼 영상은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 위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앱 메뉴바가 생겼습니다 신형 모델S에 먼저 소개된 기능이었는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메뉴줄에다가 끌어다 즐겨찾기로 해놓는 기능으로 최대 4개까지 끌어올 수 있고 프로필마다 다른 아이콘들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일 크게 바뀐 부분으로 사용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더 UI가 간소화되어 사용자가 운전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장 일반적인 기능만 남겨두었다고 노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타이어 프레셔, 트립미터, 윈실드 와이퍼 기능들이 이젠 각종 페이지로 옮겨져서 한두 번의 클릭을 더해야 액세스 가능해졌습니다 윈실드 와이퍼는 왼쪽 레버를 누르면 바로 설정이 나와서 조절해줄 수는 있지만 저는 오토로 해놓기 때문에 수정할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 에어컨 히터 관련 UI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메인 스크린에는 심플하게 온도만 나와있고 위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다른 기능들을 액세스할 수 있었고 온도 표시에 좌우로 드래그하면 좀 더 빠르게 히팅 시트나 디프로스트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버튼을 누르면 예전처럼 운전자와 조조석 온도 컨트롤 따로 가능합니다 처음엔 엉뜨 기능도 자주 사용하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서 켜야 하는 게 불편했는데 오토 기능을 사용해보니 알아서 히팅 시트도 켜주고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천천히 줄여주다 알아서 꺼주니 엉뜨 버튼을 점점 사용하진 않았었고 더 편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다만 디프로스트나 다른 기능이 켜져 있을 때 메인 화면에도 표시를 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페이지로 가시면 여러가지 기능을 설정하거나 사용할 수는 있지만 블랙박스 아이콘과 감시 모드가 메인 화면에서 없어지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예전에 스크린에서 멀리 있고 아이콘들이 작아 클릭하기 힘들어서 좀 더 큰 버튼으로 업데이트된 것 같습니다 운전자 프로필도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설정 페이지 안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마 이 메뉴 설정들이 위에 표시된 프로필에 저장되어서 커넥션을 지으려고 옮겨진 듯 합니다 사각지대 카메라도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먼저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를 활성화 시켜주면 방향 지시등 킬 때마다 왼쪽 화면에 띄워주는데 확인하기 편했습니다 깜빡이가 카메라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녁에는 반짝임이 카메라에 잡혀 뿌예지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차량이 옆에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용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경유지 추가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기능 중 하나인데요 로드 트립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지를 추가하시면 도착 시간도 업데이트되며 목적지 순서도 드래그하면서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틱톡 비디오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게 추가되었습니다 소닉 더 해치욕도 테슬라 게임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컨트롤러가 있어야 플레이 가능하고 옛날에 플레이했던 느낌과 비슷합니다 더 배틀 오브 플리토피아라는 게임도 추가되어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전략 게임으로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제가 자주 즐겨했던 게임은 수도크인데요 한때 핸드폰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에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안되는 곳에서 슈퍼 차지 할 때 수도크 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서브 우퍼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도 생겼습니다 미디어 플레이를 열고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브 우퍼가 있는데 원하시는 취향대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가 낮을 때도 테슬라 앱에서 실내 프리 컨디셔닝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 시트 히트 기능인데요 실내 온도와 설정된 온도에 따라 시트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설정된 온도에 어느 정도 도달하면 시트 히터를 줄여주거나 자동으로 꺼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USB 포맷에서 블랙박스 클립 전체 삭제하는 거 가능했지만 이젠 블랙박스 클립 삭제 버튼이 포맷 옆에 새로 생겼습니다 다크 모드로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톤이 멋있긴 하지만 밝은 대낮에 사용하기엔 조금 스크린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자동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세부 정보 숨기는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지도창 위쪽에 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슈퍼차저 각종 유명 스팟 위치를 표시해 주거나 가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가 나쁜 것 같진 않지만 UI 변화에 대해 다른 사용자들이 불만이 많았는지 피드백을 본 일론 머스크가 UI 업데이트를 또 푼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받는 대로 영상 만들어 볼 테니 놓치지 않게 구독해 주시구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나이크도 부탁드릴게요 See ya